SK루브리컨즈 오는 12월 1일부터 SK루브리컨즈가 새로운 사명, SK앤무브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출발에 나섭니다. SK앤무브는 더 깨끗하고 행복한 미래를 향해 나아갈 힘을 만들어가는 기업이라는 뜻으로 Environmental, Ensuring, Enabling의 N과 Movement의 Move를 조합해 만들어졌는데요. 특히 전기차 전용 유난류 제품으로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액침 냉각, 열관리 사업 등 전기적 효율성을 높이는 신규 사업을 적극 추진해 에너지 효율화 기업이란 새로운 정체성을 확보해 가겠다는 계획인데요. 더 깨끗하고 행복한 미래로 나아갈 준비를 마친 SK루브리컨즈 Please look forward to its lead to an energy efficiency company in the future with a new identity and expandability. 랩우 WGBV 랩으로 가짐을 통해 랩으로 가진 스토리스